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오늘 지명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18개 붙여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대통령 당선 36일 만에 윤석열 당선인이 내각 보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남은 두 자리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한국노총 전사무처장을 지명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사정 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와 공익위원회로 활동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위원회 등 현안을 논의하는데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노동계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농촌 현안 해결은 물론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18명을 분석해 보니 평균 연령은 59.9세였고 여성은 3명으로 16.6%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연결시켜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위 중심인 남영동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BS 조윤하입니다. SBS 조윤하입니다.